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, 부자행. MBN이 부자행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 세계에서 유리 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을 연중기획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. 남들 다하는 뻔한 제한 말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진짜 해법을 살펴보기 위해서요. 우선 진단부터 해봐야겠죠. 첫 순서, 박위영, 강세윤 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2024년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 명 정도입니다. 인구 피라미드가 항아리처럼 중간이 볼록한 것 보이시죠.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는 생산연령 인구가 10명 중 7명이어서 가운데가 두툼한 겁니다.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주축이 되는 30년 뒤는 어떨까요? 인구 수 4,500만 명, IMF 외환위기로 출산을 미뤘던 1997년과 비슷한 숫자입니다. 급감 규모는 둘째치고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어린이가 전체의 22%에서 7%, 고령자는 6%에서 41%로 호리병 모양이던 인구 구조가 30년 뒤엔 이렇게 뒤집힌 호리병이 될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. 아이가 노인보다 4배 많았던 그 시절과 달리 아이 1명당 노인은 5.5명 비율이고 당시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9명을 지원했지만 이때는 8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장면들 사실 미래까지 갈 것 없이 종국 곳곳에서 바로 오늘 일어나는 모습입니다. 저출생 해법을 바로 지금 총동원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. 강세현 기자가 20,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와 가장 비슷한 지역을 둘러봤습니다. 저는 전북 순창군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순창군은 65세 이상 주민의 비율이 35%를 넘어섰는데요. 우리나라도 20년 뒤면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. 마을회관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습니다. 평균 나이는 75세, 가장 어린 분도 70을 훌쩍 넘겼습니다. 젊으신 분이 많았는데 다 늙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죠 많이. 집에 한 양반들석, 두 양반도 계신 양반, 밑사람 안 되고 대부분 다 혼자 계시고 그러죠. 살기 좋은 마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 살기는 좋은데 너무나 사람들이 없으니까 심심하고 사람 좋게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와야죠 젊은 사람들이. 저출산은 거리의 모습도 바꿉니다. 이 동네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이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. 반면 경로당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을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주택가로 들어가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딱 붙어 있고 200m 떨어진 곳에도 경로당이 보이고 길을 건너서 복지시설도 눈에 띕니다. 순창군의 경로당은 370개, 서울 강남구의 2배가 넘습니다. 풍경이 달라지면 경제도 변하기 마련입니다. 26년 전 박종규 씨가 문을 연 마트도 저출산의 여파가 덮쳤습니다. 20분간 지켜보니 한 명 빼고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 마트를 찾았습니다.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며 흐름에 맞춰갔지만 매출은 줄었습니다. 기본 생활 필수품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죠. 30, 40% 매출 감소가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은 시작이라면 불구하고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.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것 같아요. 일손도 부족해졌습니다. 박현숙 씨는 손이 많이 가는 밤농사를 접고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염소 농장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. 인부를 충분히 마을 사람들을 모셔서 해도 다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서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옆마을에서 모셔오다가 또 조금 더 먼 데서 모셔오다 더 안 되니까 인력센터에도 해보고 저출산이 일으킨 파도가 전국을 덮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. 네. alt kt 1. 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